전남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병원이 없는 곳도 많다 보니 심야나 주말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곳들도 많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약사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약사 한 명이 과로에 시달리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신안군의 한 어촌마을. 동네 병원이 문을 닫은 주말 오후에도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약국이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약사 이영훈 씨가 운영하는 신안의 단 하나뿐인 공공심야약국입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자정까지 문을 열다 보니 약국을 홀로 운영하는 이 씨의 하루 근무 시간은 15시간이 넘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 365일 내내 휴일도 없습니다. 홀로 밤늦게까지 운영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대부분 약국은 이렇게 모든 공간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야간엔 금품갈치 등 치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섬마을에서는 택시마저 운행을 멈추는 저녁 9시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지만 혹시 찾아올 환자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있는 상황. 하루 2시간 지원대는 시간당 4에서 5만 원의 지자체 보조금보다는 사실상 지역에 대한 봉사로서 약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주민들도 약국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역 특성상 모령층이 다량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 17개 군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역은 4곳뿐 자원 안은 약국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의 일시군 1개소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에 앞서 약사회가 도내 공공심야약국을 돌며 보완사항 점검에 나선 이유입니다. 우리 공공심야약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 하지만 주요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발표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등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는 여전히 약사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